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성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고기맛 알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기 먹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요. 야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한테 성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성적인 그런 엄청난 노력과 그런 공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여야죠. 그게 양심에 어긋나게 비양심으로 쓰이면 그때부터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식욕, 성욕과 싸우시면 안 돼요. 그건 우주가 우리한테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없애겠다고 살다가는 건요. 하늘하고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하늘이 필요해서 준 기능들을 그 기능을 꺼보겠다고 온생을 다해서 노력한다.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허송하는 인생입니다. 뭔가 성취한 게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요. 우주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할 거예요. 내가 식욕, 성욕 괜히 줬냐?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잘 관리하려면 육바람일, 기본기를 닦아야 된다. 이거 말고는 다른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아직 중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인간은요. 신이 되고 싶어하고요. 무슨 중생,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도인부터 되고 싶어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수행은 저는 못 권합니다. 저는 그건 다 부질없는 사상 루각에. 인간을 철저히 이해해야 돼요. 중생성의 본질, 탐진치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탐진치가 뭔지도 모르는데 탐진치를 없애겠다고 먼저 선언부터 하는 거는요. 그건 좀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또 그걸 참고 절제하는 데 희열을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전 일종의 변태로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됐다 하더라도 그게 도인이냐 성인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 공부라는 게 대나무 이렇게 마디를 뚫고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데 열심히 파가지고 옆으로 뚫고 나가신 분으로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뚫고 나가시는 분. 이분들은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서 또 강한 식욕, 성욕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거를 또 다스려봐라라고 하늘이 화두를 던집니다. 하늘이 화두를 던져요. 중생노릇 힘들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열애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내서 우주가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 답은 육바람일 밖에 없다니까요. 별 짓거리 다 해도 이번 수많은 생을 여러분이 금역으로만 가셔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시 직면하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직면하셨을 때 푸세요. 지금 푸셔야 돼요. 나름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억누리면 안 되고 결국 뭐죠? 식욕, 성욕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중생성도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수용하셔야 돼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용하시되 비양심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양심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탐진치를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식욕, 성욕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금욕을 하는 게 아니라 금비양심을 하셔야 돼요. 금비양심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이번 생에 크게 진화하시는 겁니다.